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해서 옷차림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특히 낮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금요일에는 때이른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오후에 중서부 지역은 오존 농도도 높게 오르겠는데요. 또 서울과 경기 광주는 무척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기온도 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12도, 대전이 9도, 대구가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4도, 대전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아침 최저 12도를 기록하겠고요. 경기 북부는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평도 7도로 내려갔다가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남부는 낮 최고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고온 현상이 절정을 보인 뒤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오면서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